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 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참아니 주를 멀리하였네 내게 다가온 시련이 남아 견난다 했고 내가 겪고 있는 아픔에 주를 원망까지 했었던 이 죄만이 나에게 주님 사랑을 주셨네 고난 후에 축복이 간주어 있는데 연단 후에 소망이 간주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길 위한 지금 연단이 나에게 능력과 사랑으로 나타나리 고난 후에 축복이 간주어 있는데 연단 후에 소망이 간주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길 위한 지금 연단이 나에게 능력과 사랑으로 나타나리 감사해요 주님 이 문단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사랑해요 주님 죽어가는 내 영혼 살리실 주님 내게 다가온 시련이 남아 견난다 했고 내게 다가온 시련이 남아 견난다 했고 나에게 주님 사랑을 주셨네 고난 후에 축복이 간주어 있는데 연단 후에 축복이 간주어 있는데 연단 후에 소망이 간주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길 위한 지금 연단이 나에게 능력과 사랑으로 나타나리 감사해요 주님 이 문단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죽어가는 내 영혼 살리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이 문단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사랑해요 주님 죽어가는 내 영혼 살리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